안녕하십니까 전 실장입니다. 가구 구성에는 상판 마감제 목대 하드웨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상판 하드웨어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어나 이피 같은 마감제는 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목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가구 선택하실 때 길라잡이가 될 만한 내용 오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대의 종류. 지금 시장에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소재가 PB에 PB 파티클 보드라고 하죠. 두께는 15t, 18t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표면 마감 방식에 따라서 EVA, PUR, LPM 등등 이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서 PB라는 판때기에 표면 마감 시트를 본드로 붙이냐 열과 압력으로 붙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LPM 방식이 일반 본드 접착식 PB보다 좋은 점이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표면 전체를 잡고 있어요. 또 이게 그래서 내구성이 좀 더 좋고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자재 가격만 보자면 이 LPM이 일반 PB보다 약 3,000원에서 9,000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제작 과정에서 LPM이 재단을 하면서 나가는 이발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톱날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 그런 수고 때문에 제작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E1, E0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친환경 등급을 표기해놓은 건데 등급별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사실 차이 나봐야 장당 1,000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장의 규격이 1,220에 2,440mm인데 이 한 장 갖고 일반적인 싱크대 몸통 하나를 만들고도 남는 크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싱크대의 목대가 상하부장 통틀어서 20통 이상 들어가는 곳 보질 못했어요. 그 말은 가구 목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E0 등급의 자재로 만든다 해도 2만 원 이상 추가 금액이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E0, E1,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구를 만드는 방식, 가구 제작의 난이도, 뭐 이런 차이 1도 없어요. 세 번째, 파티컬 보드의 두께. 이건 정말 많은 의견이 있을 거고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진짜 저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두께를 특정지어 말하지 않거나 또 반대로 듣지 못했다고 하면 대부분 15T로 제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두께가 두꺼울수록 힘의 내구성에는 강합니다. 이건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측판 같은 거, 이거는 바닥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수직적인 힘을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부장의 측판의 경우, 옆장하고 측판하고 서로 나사모 체결을 통해서 힘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선반유들, 그리고 바닥 집판의 경우는 좀 독립적인 구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와이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18T와 15T의 내구성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보강철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의 조건 하에 말하는 거고요. 가끔 목대 두께를 정하는 기준으로 이런 내구성이 아니라 1mm 엣지를 붙이기 위해 18T로 한다라는 분들, 이거 은근히 많거든요. 이유는 15T에 0.45 엣지를 붙였을 때 이 엣지 날이 많이 서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이질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15T라고 해서 1mm 엣지를 못 붙이거나 1mm 엣지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네 번째, 우라판. 이 우라판이라는 건 뒷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말을 쓰는 게 당연히 좋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 업체와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우라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라판으로 쓰이는 판재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단면 하판 그리고 양면 MDF가 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체들하고 소비자들은 양면 MDF를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쪽 다 마감이 돼 있어 보이니까 뭔가 완성도가 더 뛰어나 보이잖아요. 또 근데 반대로 싱크대 공작 쪽은 단면 필름 하판을 선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공장에선 하판을 선호하지만 이제 발주하는 소비자들이나 인테리어 업체들이 양면 MDF를 좋아하니까 양면 MDF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구성이 더 좋은 건 아니 훨씬 좋은 건 단면으로 필름이 발라져 있다 하더라도 하판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우라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큰 비중은 들지 않지만 웬만하면 하판을 권유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라판을 시공하는 방법에는 이제 덧방이 있고 우라홈 가공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덧방의 장점은 일단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우라홈 가공해놓은 것보다 내구성도 좀 약하고요. 덧방이 쉬운 이유는 어느 쪽이 안쪽인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엣지를 붙여도 되니까 이런 편리함이 있어요. 하지만 내구성이 약한 것은 이제 MDF일 경우 더 그렇거든요. 뒷면에서 일정하게 타카를 치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충격이 빵빵 가해졌을 때 군데군데 타카 핀이 빠지고 탈락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맨날 그런 건 아니고 장이 좀 뒤틀려서 조립됐거나 아니면 습한 곳에는 더 그를 수 있어요. 이 홈 가공의 장점으로는 타카를 쳤을 때도 이게 홈 안에 껴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판에 우라홈을 가공했다. 그거는 뭐 우라홈의 천하무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홈 가공 단점으로는 엣지 작업할 때 홈 가공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장이 딱 들어갈 때 아 이쪽으로 이제 홈 파기를 해야 되구나. 미리 계산이 끝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작업할 때 숙련공은 뭐 괜찮겠지만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피곤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홈 파기가 끝난 순간 이 판제의 위치는 그냥 딱 고정이 돼버려요. 다섯 번째 PV나 MDF로 만들어지는 가구는 쓰레기다? 가끔 싱크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면 댓글에 가구 몸통을 원목을 안 쓰고 싸구려 하판을 쓴다고 지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원목하고 가구에 대해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그냥 잘난 척하려고 쓰는 그런 댓글인 것 같아요. 무조건 최상급의 자재가 좋은 게 아니라 목표물에 맞는 자재를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원목은 합성목재보다 수축 팽창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페이스면, 엣지면, 엔드그레인면 수축 팽창률이 일정하지 않고 서로 부위별로 다 다르거든요. 오픈된 공간에 그냥 모든 자재를 원목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옆으로 수축 팽창, 좌우로 수축 팽창, 위아래로 수축 팽창을 한다 하더라도 오픈된 공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싱크대처럼 정해진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소재의 상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판하고 벽체, 또는 상판하고 장 이게 서로 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목이 터지지 않고 휘지 않고 항상 한결 같으려고 하면 수축 팽창이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막는 게 아니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이거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몸통을 원목으로 해야지 돈이 남아 돌아서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 상판을 벽체 고정 안 하고 몸통하고 이 상판을 철물로 고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신 분들만 하세요. 여섯 번째, 진짜 친환경. 여기서부터 알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PB의 종류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목대에 2제로냐, 2원이냐 하는 건 PB판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받을 땐 알맹이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에 필름하고 또 엣지까지 마감돼 있는 거 봤잖아요. 표면이든 엣지든 이 필름을 붙이기 위해서 본드를 사용하는데 이 본드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고 표면 필름이 PVC냐 PP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엣지 필름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기본 소재만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 싱크대가 완전 친환경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는 진짜 개인 주머니 사정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다 다른데 내가 뭐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딱 정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면 견적을 한 군데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견적을 받게 되면 자제 스펙을 자세히 달라고 하면 돼요, 그냥.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요. 세 군데 견적을 받는데 똑같이 1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어요. 어디는 그냥 15T 합판이야. 또 어디는 이즈루의 15T야. 또 어디는 이즈루의 15T의 선반은 18T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딱 정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 몰라 그래도 전 실장 네가 결론을 내줘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영림에 가서 하세요. 제가 브랜드 싱크대 다 해봤거든요. 한땡 뭐 영땡 뭐 엘땡 뭐 다 해봤어요. 근데 진짜 AS라든가 기본 자제 스펙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이게 다른 데 다 좋지만 영림이 좀 더 나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몰라. 전 실장 해줘. 하시는 분들은 영림 주방 가구 담당하는 백민호 대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인테리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무인 전시장을 운영 중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어떤 거를 비교해야 하는지 모르시고 그냥 쑥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영상 만든 거거든요. 저희 전시장 오면은 15T 바디에 보급형 하드웨어, 18T 바디에 블롬 하드웨어 이렇게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말고 안쪽도 보고 15T, 18T 비교도 해보고 블롬가 아니면 보급형가 뭐 이런 것도 열고 닫고 하면서 비교해보라고. 처음에는 구독자 상대로 돈 뜯어내려고 매장 오픈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서 상담을 일부러 안 했어요. 해당 업체 오픈도 일체 안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 내서 어렵게 왔는데 물어볼 곳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쑥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인테리어 파트, 저희 시공하시는 업체들 연락처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많이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업체들한테 월세 개념의 소정의 비용이나 아니면 수수료를 받는다? 아 이런 생각 진짜 버리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업체한테 받는 돈 당돈 1원도 없고요. 또 오히려 제가 청소하는 일건비, 관리비, 정기세 뭐 부담 다 저 혼자 부담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기운 빠지게 그런 헛소리 좀 그만 해주시고 오늘 영상의 결론 민호야 나 잘했지.